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선문시장 황남 쫀득입니다. 쫀득이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선문시장에 황남 쫀득이, 쫀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칠리 소스 맛 3000원, 뭐 어니언 소스 3000원, 뭐 LA 뭐 L자 4000원 이렇게 있네요. 자 감사합니다.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. 황남 쫀득이 튀김